길 위의 의사 패사몬 그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는 의사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시력검사와 기초위생교육을 해줍니다. 시력검사에 대한 보상은 사탕 하나. 그 달콤한 보상을 위해 아이들이 순서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속에서 나를 만났습니다. 왼쪽 눈을 가리고 당당하게 글자를 읽는 귀여운 소녀. 그런데 눈을 가렸던 손을 내리니 왼쪽 눈이 이상합니다. 반대쪽 눈을 가리는 것을 어색해하는 아이. 왼쪽 눈으로도 앞이 보이기는 하는 걸까요? 오른쪽 눈을 완전히 가리니 바라봐야 할 방향을 찾지 못합니다. 불빛을 비춰봐도 눈동자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눈은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요? 태양이 사랑입니다. 어떤 영상이 되는지 어떤ấn APP, 어떤 편의점이 있을까요? uste, 위암, 이 시골 수업이 아니라 험이, rió와 사희나 등을 당할 수 있는lustra, 험이, unk, 하니, 뇨, 지민의ти타, 험이, 뇨, 딸, 지민이, 자리, 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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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할 노동의 무게를 지기 시작하는 곳. 나도 두 오빠를 따라 자기 몫의 무게를 지기 위해 가는 길입니다. 마을에는 수도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모두 동네 밖에 있는 센터에서 물을 길어쓰죠. 두 오빠를 따라와 물을 길어가는 것이 나가 맡은 일입니다. 물론 아직은 적은 양이지만 이렇게 제 몫의 일을 하는 걸 배우기 시작합니다. 집을 비운 엄마를 대신해 오빠들이 가사일을 돕습니다. 산에서 화전을 일구는 부모님은 집에 없는 날이 더 많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차리는 사람은 나의 형부입니다. 19살인 형부는 15살인 나의 언니와 결혼을 했습니다. 화전에 올라가 있는 부모님을 대신해 어린 나의 남매들을 돌보죠. 이제 겨우 7살. 나는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것에도 혼자 제 일을 하는 것에도 익숙한 듯 보입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면 형부 잔타와는 산에 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서도 두 시간을 올라와야 하는 곳. 거기 나의 부모가 있습니다. 고산지대 산비탈에서 키우고 있는 작물은 율모입니다. 지금이 한창 수확철이라 산 아래 집까진 내려갈 틈도 없습니다. 산 위에 운막을 짓고 이곳에서 생활을 하죠. 17살에 결혼해 부모가 됐고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몸이 닳도록 일을 했습니다. 깎아지른 비탈을 매일 오르내리며 일을 했지만 나의 부모는 여전히 가난했고 자식에게 다른 꿈을 심어줄 여력이 없습니다. 한 번 화전에 올라오면 며칠씩 산에서만 생활합니다. 산 위의 생활은 척박합니다. 산에서 난 뿌리를 캐고 산에서 난 열매를 줍고 산을 오가는 짐승들을 잡아 끼니를 잇습니다. 자식을 위해 일을 하는데 자식을 살뜰히 보살필 시간이 없습니다. 막내딸이 다친 그날도 이들은 산에 있었습니다. 곁에 있기만 했더라면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갈 수 있었다면 나의 눈은 나을 수 있었을까요? 매일 한탄을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산 위에 있습니다. 의사가 나를 진료해주려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밭일도 팽개친 엄마가 한다름에 마을로 내려갑니다. 고칠 수 있다는 희망만이라도 얻고 싶습니다. 유명한 의사에게서 진료를 받는다면 새로운 희망이 생길까요? 베사모를 찾아가는 발걸음이 두렵고도 설렙니다. 병원이 낯선 아이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건 아닌지 나의 눈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안구가 살아있는지 빛에 반응은 하는지 자세한 검사를 합니다. 7살 소녀를 위해 작은 희망이라도 찾아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니까요. 낳을 수 있다는 말을 해주길 바라는 엄마와 딸의 마음은 간절합니다. 하지만 베사모는 쉽게 말을 잇지 못합니다. 미니라는 반복음이 간절하니까요. 이렇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친 지 1년이의 부서에 있는 건가요? 아멘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도 다른 대답입니다. 만약 더 빨리 치료를 받았더라면 아이가 다쳤을 때 엄마가 곁에 있었더라면 나의 눈은 달라졌을까요? 먼저, 아이는 코에 지켜낮을 놓고 사이에Вы 제품들은 똑같은 물을 가지고 있는 것과요 이렇게 깨끗한 물을 읽고 두 분이 닿고 있는 것과 같은 물을 끓고 물에 물들이다상으로țeles 으아가, 분명히 이emen, 소통부 justin 이 아이들은 가난한 나라,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병원은 너무 멀리 있고 부모는 아이들을 돌볼 새도 없이 바쁘죠. 그래서 아이들은 기회를 가지지 못합니다.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 지금과는 다른 삶을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이 아이들은 가져보지 못한 채 자랍니다. 그래서 의사 페사몬이 길을 갑니다. 한 번의 상처가 평생의 아픔이 되지 않길, 아이들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기 바라며 페사몬은 가난한 마을을 찾아다닙니다. 의사 페사몬 가난한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가 오늘도 산길을 오릅니다. 의사 페사몬 의사 페사몬 의사 카 순간이 사장님을 했던 ste게 ferrim을 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niejsze 한글자막 by 한효정